구산동집 구산동집을 나와 차로 15분쯤 달리면 작업실 또는 사무실 편한 내 공간으로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지만 오늘도 출근 부평삼거리 내 공간 날이었고 아내였고 아이자 선생님이었던 내가 오로지 나로 지내는 시간 이렇게 행복하게 괴롭게 복도 많게 내게 다시 찾아온 봄날 아 참 좋다 참 잘했다 글씨하기 그림 그리기 아 참 좋다 참 잘했다 오늘도 부평삼거리에서 고맙다 날이었고 아내였고 날이었고 아내였고 아이자 선생님이었던 내가 마이자 선생님이었던 내가 고맙다 아 참 좋다 참 잘했다 오늘도 부평삼거리에서 오늘도 부평삼거리에서 온도 부평삼거리에서 오늘도 부평삼거리에서 오늘도 부평삼거리에서 아멘